141층 갑니다 우리 에반과 우리 루디 나오네요 제이브도 나오고 여기 한번 가보자 일단 덱이 우리 크리스 아니 아니 뭔소리야 테오라이언입니다 테오라이언 키리엘 오를린 이렇게 넣었는데 잘 넣은거 맞나? 너무 오랜만에 보네? 갑시다 너무 오랜만인거 같다 감이 잃겠는데 제이브를 좀 빨리 잡아야 돼요 분격이 3회 타격이라서 너무 아픕니다 어휴 제이브를 좀 빨리 잡아야 돼요 제이브 제이브 분격이 3회 타격이라서 너무 좀 아픕니다 별로 안쎄네 생각보다 별로 안쎄네 어 별로 안쎄네 저거 잡아야 돼 붕극심만 안돼 그렇지 어 뭐야 이거 죽네요 그냥 쓴건데 자 자 근데 우리 키리엘이랑 우리 누굽니까 오를린이 강승기지 차면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거 먼저 가보자 나 노트 나 노트 쓴다고요? 나 노트 안쓰는데 자 탕감해두고 자 붕창 괜찮아 두번 어? 안괜찮네 라윤이 있었네 잡아 네 어 좀 뭔가 아 개위기 이거 개위기 이거 진짜 리얼 개위기 지금 다섯대 맞았거든요 지금 키를 줬거든요 이러면 어 일단은 어 으후 네 오 자 이게 오 자 이게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일단 루디말 높게 잡자 조거 어떻게 잡냐 루느라 루느라 레아라라라 이거 배짱 배짱 브리야지 해요 키를 할머니 일단은 킵해놓고가면 개짱이구요 개굿 개굿 아 개굿굿굿 어 뻥이 어 여기도 세네 자 어후 어후 넘 왔습니다 자 용분 어 자 라이언 버티구요 그점 자 이거 태움 우유화를 좀 빼야되서 요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릴거같애 초반에 저기 한번 가보자 위험하면은 바로 네 요거 각성이 키겠습니다 그렇지 좋아 아직 모르겠어 자 루디는 나중에 잡아야 됩니다 제이브랑 태우 잡아야되 왕 어 요거 한번 쓸게요 요거 한번 써쑤 써 써 써 써 써 써 써 사 써 써 써 써 뭔가 써야될거같애 지금 느낌이 태우를 흙이익으로 자면 되니까 흙이익만 조금 아끼고 아 뭐야 안섰으면 다죽었네 자 이덱으로 깰 수 있을지 이덱으로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저도 당연히 도잉 오 네 오 야 라이언 뭔데 라이언 야 라이언 라이언 지리고 몸빵 개 지리고 아까부터 됐다 됐어 됐어 자 루디 루디만 잡으면 됩니다 네 확치 계속 꼽아 확치 그냥 방주 위로 그냥 때려 때려 그렇지 방주 위로 그냥 때리면 돼 그렇지 요렇게 해서 태오 라이언으로 141층 깨내요 축하 도렙니더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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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